네,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. 지금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늘 누리호 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홍승연 기자 다시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홍 기자, 소식 전해 주시죠. 네,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. 저희 취재진이 계속 고흥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누리호 발사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다만 아직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곧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누리호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쯤인데요. 누리호에 들어갈 헬륨을 조절하는 밸브가 원격으로 작동하지 않는 통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지난 1, 2차 발사 때 사용한 장비와 동일하고 리허설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라 연구진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항우연은 누리호 내부가 아닌 외부 장비 문제인 만큼 누리호를 그대로 세워둔 채 밤샘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. 물건이나 낙뢰 가능성도 없어 발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SBS 홍승연입니다. SBS 홍승연입니다.